아, 쫄지 말자. 내가 지겠어? 그래, 빌드업은 됐다. 방금 이렇게 설마 지겠어? 하면서 가서 빡 치고 약간 차권을 드는 느낌으로 가면 여아가 고완성! 몰입해보자. 몇 명이야? 한 명? 좋아요. 애쌀만 먹으면? 아, 이거 안 죽는 거 맞냐? 화요뼈. 야. 아! 아, 내 화요뼈. 아, 화요뼈 케이 아깝다. 100개 받을 수 있었는데. 아, 화요뼈 케이 아깝다. 아, 화요뼈 케이 아깝다. 이 자식. 이리 와. 딱 대. 이리 와. 샷건이 아닌 거 확인. 그렇지. 아, 안 돼. 오! 닭이다, 닭. 소금구이. 오늘 먹었던 닭구이. 오늘 먹었던 닭구이. 착! 딥에 쓰려고? 아뇨, 치킨 먹어야 돼. 두 방사 다음 팔에 들어줄게. 내가 두 방사 못 사가지고 두 방사 쓰면은 유튜브 각도 안 나오고 그냥 조래밖에 못 해. 그렇게 나를 현혹하지 마.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SR을 쓸 때는 무조건 삼뚜구 챙겨야 됩니다, 여러분. 목숨 한 개예요, 목숨 한 개. 이 배틀그런드에서 목숨이 하나 더 있다는 거는 치킨 먹을 확률이 50% 이상 올라간다는 거. 자, 여기서 기다리면은. 아, 또 춤추다 간다. 내가 엊그저께 이런데서 춤추다가 바로 머리 날아갔거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까. 아, 무서워. 무서워. 솔로 방송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 어디까지 가냐. 야, 야. 야, 멈춰. 야, 어디까지 가는데. 야, 지금 떨궈야지. 뭐야, 너 떨구고 온 거야? 야, 나도 데려가라. 야. 우와, 내가 그래도 오아시스 밖에서 다행이다. 오아시스 밖에서 저기까지 가는 게 어렵지 않아. 우와, 밖을 뻔했어. 으아아아. 하하하하하하. 와, 운전. 운전 지린다. 오아시스 되게 잘 바뀌었지, 이것 봐. 여러분, 오아시스에 파밍할 때 엄청 많아. 엣탉이었으면 좋겠다. 엣탉, 엣탉, 엣탉. 링스, 엣. 딱 먹고 생각하자. 그러자 저놈이 쓰는 건 싫은데. 근데 이걸 먹으러 왔네 아 진짜 아 내가 얼마 전부터 구로잡 쓰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렇게 안 나오더니 아 사이가 딱 써야 되는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구로잡 진짜 참을 수가 없어 와 저거 보고 있어 너무 오래 먹었다 아니 쟤는 어떻게 올라 그러지? 쟤 차에 있어요 여러분 아 니가 분리해 난 차도 있고 산뚝에다가 구성도 여섯 갠데 이거 쟤한테 얘기를 못 해주니까 하나 둘 셋 야레야레 야레야레가 뭔 뜻이었지? 아 애니메이션을 많이 봤는데 약간 이럴 듯 쓰는 표현 아닌가? 현재 3킬 남아있는 사람 32명 이 32명만 죽이면 1등 할 수 있어 차피도 많이 달았고 기름도 아 어쩜 이렇게 우선 운전이 예술처럼 하지? 여기는 분명 고수가 살고 있을 거란 말이지 얘만 죽이면 치킨이다 이 고비 하나만 넣으면 돼 저기 있다 고수 발견 그러자는 짱 세지요 어디 집에 들어가있지 다른 각이 무서워 응 나도 쫄았어 어우 아 좀 아쉬웠다 그치? 뭐가 이렇게 뛰어다녀 애들이 뭐가 이렇게 다 뛰어다녀 애들이 여러분 내가 아쉬웠댈 때 아무도 안 믿었지 뭔가 아쉬웠죠 맞아라 맞을 때 가서 쏘는 거 엄빗이 뵈고 진짜 서클도 가야돼 엄빗이 아쉬운데 아쉬운데? 됐으면 진짜 서클도 가야돼 조졌다 좀 무서운데? 여러분 손으로 저에게 무슨 적대가 너무 많다 못 올라가나 지붕이 5명 오른쪽을 해결해야지 내가 쉬울텐데 왼쪽이 내 쪽으로 안 왔나봐 아 이거 삼두캐네 SR로 할 수 없어 아 젠장 아 역시 그로자 1대1 이게 안 맞아? 아 화면 또 1대1 쓰면 안되는데 개피 아니야 지금? 아 내가 맞는건 변수인데 백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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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 좀 호접하다 얘 좀 못하는 애다 아닌가? 나이스 마지막에 완전 좀 못한 애가 남아가지고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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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렇게 푸실하면 어떡하냐 나이스 소신리 222개 고맙습니다 그치 미라마 치킨 좀 은근히 잘먹는 것 같아 제일 잘먹는게 원래 테이구였는데 테이구가 안잡혀가지고 이거 썸네일도 찍어줘야 되는데 소금 부리는 거 시체 소금 부리는 거 사이오 다닐 하늘만 이사롬 마이 다닐 다닐 마이 다닐